이처럼 갈수록 떨어지는 출생률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를 맞아 보육 출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이현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정부가 제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먼저 부모들의 양육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집중 투자를 실시합니다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국민 행복하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도 적용돼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기존에 있던 양육비 대상도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나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3 플러스 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육아휴직한 직원의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기존에는 휴직기간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은 임금의 50%를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2개월 내내 80%를 받습니다 이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상한선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사업장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확대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직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기존 36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밖에 난임부부나 선천적 이상아에게 더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난임수술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나 선천적 이상아는 15%에서 20%로 늘었습니다 CTS뉴스 이현지입니다